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위홀더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위메이드 위믹스 소식 장전대표가 아마 퇴사하지 않을까 하는 소식 녹방으로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구요 자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녹방으로 인사드립니다 그간의 라방으로만 방송을 진행했는데 사실 라방이라는게 시간이 1시간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내용을 받아보시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생각을 하구요 저도 유튜브 성장 측면에서 라방만 하기보다는 라방과 녹방을 병행하는게 더 다양한 시청자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오랜만에 녹방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중요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녹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일도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2시간 전쯤에서 장전대표가 위믹스를 빗섬으로 보낸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뇌피셜 낭설이 아니라 실제로 온체인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장대표 지갑에서 위믹스 19만여개가 빗섬으로 전송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구요 이 트랜잭션 따라가다 보면은 빗섬 지갑이 나옵니다 빗섬 지갑이 트랜잭션을 일단 쭉 따라가는 걸 보여드릴게요 따라가서 따라가서 보면은 위믹스가 5,600만개 들어가 있는 지갑으로 장전대표의 20여만개, 19만개 정도가 전송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얼마나 투명한지 또 확인할 수 있는 반변적인 사례 중에 하나로써 꼽을 수 있을 것 같구요 장전대표가 그러면 이제 이 위믹스를 보낸 이후로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까 아마도 퇴사 수준을 밟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전대표는 그간에 20여 차례 이상 위믹스를 월급으로 매수해오면서 이 위믹스는 위메이드 퇴사 전까지 판매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위믹스가 거래소로 전송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실상 매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믹스가 전송된 건을 두고 보면은 장현국 대표가 언급했던 부분을 보면은 이미 퇴사는 기정사실화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장전대표의 평단은 1,500원입니다 지난 2월 23일 기준으로는 장전대표의 평단이 1,500원이었으면은 수익률이 87%였지만은 지금은 위믹스 가격이 1,754원이기 때문에 장 대표의 평단을 고려해보면은 수익률 한 10% 15% 정도 보고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물량을 빗섬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바로 팔지 않고 오랜 시간 공들여서 팔고 더 오를 걸 전망하면서 뭐 놔두고 팔 수도 있겠죠 근데 입금 시점으로 고려를 해보면은 한 15% 정도 수익률이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믹스가 이렇게 전송된 거는 장현국 대표가 본인이 그냥 온체인 데이터로 말을 한 것과 똑같거든요 자기 지갑이 추적될 수 있고 추적되고 있으면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의 투명성은 장전대표가 그 누구보다 잘합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 자기가 빗섬에 보냈다는 거는 퇴사 선언과 똑같다 아니 내부적으로 퇴사에 대한 것들이 이미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앞서서 장전대표가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97억 정도를 벌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위메이드 회사에 10년 정도 재직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있어서 행사가가 낮은 스톡옵션은 이번에 행사를 거진 다 했고 행사가 10만원대 20만원대 스톡옵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잖아요 지금 위메이드 현재가가 한 4만원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톡옵션 자체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행사를 했고 현재가 고려해보면 그리고 위믹스 물량 자체도 이미 거래소에 보냈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이미 그런 액션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장전대표가 이 퇴사 공시를 내지 않고 먼저 위믹스를 요렇게 옮기는 게 도의적으로 맞는가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도의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 그런 의견은 저는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증권의 룰을 보고 있으면은 대주주나 내부자들이 공시를 하고 자기 지분을 매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지분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공시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그리고 현재는 법적으로 그 후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뭐 그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먼저 보내놓고 퇴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이 추측하는 게 나을 것인가 아니면은 퇴사 이야기가 딱 나오고 나서 그때 시장이 막 약간 영향받고 이럴 때 이제 물량 나오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인 게 훨씬 더 나을 것이냐 사실 뭐가 정답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또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기술인지 알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코인이 아니었으면은 이 대주주가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뭐 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는지 사실은 우리는 알 수 없거든요 공시가 나온 이후로야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사실 알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겠죠 근데 블록체인 기술은 뭐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옆집 누구나 뭐 윗집 사람이나 아랫집 사람이나 이 익스플로러로 들어가서 지갑 이동만 조금 볼 수 있으면은 얘들이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대략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된 상태에서 내가 투자자로서 무슨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굉장히 엄청난 경험이라는 거죠 블록체인 기술의 대단한 점이라는 거죠 너무 이제 이 현상 자체를 다 안 좋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장 전 대표가 퇴사할 수 있으면 이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박관호 대표가 이견이 있었다는 것을 주총해서 말한 것도 그렇고 지금 박 대표가 접고 있는 게 사실 장 대표가 버려놓은 일들을 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CEO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그리고 좀 자존심 상한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회사 출근 할 맛도 안 나겠죠 이렇게 자기에게 접히고 있는데 그래서 저로서는 이미 예견하고 있던 일이라서 사실 그렇게 이상하진 않고 다만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장현국 대표가 부회장직을 통해서 뭔가 함께 발을 맞춰 나갈 것이다 기대를 하셨다면은 이런 지갑의 이동권이나 그리고 뭔가 퇴사할 수 있음이 서서히 보이는 이런 그림이 분명히 가슴 아프실 수는 있겠죠 근데 박대표로 어차피 체제는 공고해줘야 되는 거고 브리오슈나 유믹스 데이를 통해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고 있고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박대표죠 현대표입니다 장 전 대표는 보내주면은 될 일이라는 거고 그리고 어차피 퇴사를 결심했으면 저는 유믹스 데이 이전에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 전 대표가 계속 나갈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위믹스 위메이드에 묶여있는 거 자체가 오히려 그게 저는 리스크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장 전 대표가 위믹스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한 것도 사실이나 장 전 대표가 또 적이 많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거기서 박대표가 뭔가 유하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장 전 대표가 계속 남아있는 게 왕은 둘이 존재할 수 없거든요 이 사업의 방향성에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 사람 가고 현황은 또 남아서 자기 일을 하고 이런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박대표가 해줘야 되는 일은 뭘까요? 유믹스 데이 때 엄청나게 좋은 소식들 들고 나와야 되겠죠 지난번의 경우에는 장 대표 사임시킬 때는 이 나이트 크로우 글로벌이 장 대표 사임권을 막지 못했거든요 가격 방어를 못 시켰거든요 근데 일단 이번 건의 경우에는 뭐 장현국 대표 사임 되면서 장 전 대표로 보고 들어왔던 분들은 이미 많이 나가셨을 거고 가격도 많이 그때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저는 뭐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장 전 대표의 물량 자체가 현재 유믹스의 유통량 빗섬 내부의 유통량 빗섬의 거래량 그리고 뭐 글로벌 거래소 모두 합쳐서 그 거래량을 생각해보면은 소화 못할 물량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래도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장 전 대표가 상징적인 인물은 맞기 때문에 유믹스 데이를 통해서 또 이런 것들을 잘 리스크를 해소해 나가면서 가격을 올리면 더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장현국 대표가 이제 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면은 저는 장 전 대표가 너무 뭐랄까요 박권호 대표의 선택과 집중이 전략 때문에 평가 절화되는 모습이 또 한편으로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저도 장 전 대표에 대해서 좋게 보는 부분 있고 나쁘게 보는 부분 있고 하지만은 또 때로는 안 좋은 게 더 안 좋게 보이고 좋은 게 더 크게 보이고 뭐 그럴 때 있지만은 지금 시점은 박권호 대표가 접으면서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방향성을 아주 깔끔하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장 전 대표의 거의 모든 것들이 평가 절화될 수 있는 시점이라서 저는 좀 뭐 뭐랄까 그래도 갈 사람이기 때문에 잘한 부분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위믹스 플랫폼의 방향성에 있어서 초기 성장을 주도한 것은 장현국 대표가 맞고 다만 그와 함께 미숙한 대응으로 리스크를 키운 부분도 있죠 분명히 근데 그 미숙한 대응이라는 것이 또 이유 없는 미숙한 대응은 아닙니다 이 판에 룰 자체가 없어서 이제 룰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절에 선구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뭔가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기업이라도 저는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시절을 생각해보면서 지금과는 다르기 때문에 또 평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런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장 대표가 투자는 진짜 잘했거든요 라이온아트 스튜디오에 50억 투자해서 절반만 팔았는데 1200억 벌었죠 그리고 아직까지 지분이 절반 정도 남아있습니다 위메이드에 그리고 니케도 그리고 시프트업도 투자 수익률 700% 벌었죠 지금 물론 오늘 상장하면서 시프트업이 가격 많이 올랐던데 지금 처분하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돈 번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프트업 투자로 700% 벌었죠 그리고 매드엔진도 발굴을 했죠 유믹스 사업은 블록체인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투자 부분에선 장 대표가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저는 현대표 체제에서 공고히 해줘야 되고 박 대표의 나아갈 방향성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장 전 대표의 거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게 어찌 보면은 우리 얼굴에 침뱉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지금 보면은 장 전 대표는 거의 뭐 나갈 준비를 다 마친 것 같고 이제 이게 언제 공시가 나오느냐 그 문제일 것 같고요 저는 장 전 대표가 내놓는 물량 시장에 미칠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다음에 발자국 그런 거 나오면은 또 시장이 발자국 나오네 마네 뭐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지금 나올 수 있는 물량은 뭐 21개 정도 있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위홀더 코구였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이제 위믹스 데이트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박 대표가 이제 진짜 새수른 새 부대에 담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위메이드가 이것 이후로 어떤 성과가 나오고 어떤 소식이 나오고 또 위메이드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나갈지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화이팅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